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옥,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들 병원, 내가 병원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녀요 여의도 순복음 병원, 여의도 교회 순복음, 여의도만 나오면 순복음이 나오네?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인천병원 이렇게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병원에 봉사자들이 200명, 300명 돼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분들 다 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어요 내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원주에 사시는 김영문이라는 분은 원주 근처 한 38개의 복지시설에 이제까지 짜장면을 몇 개를 만들어줬냐면 7만 2천 그릇을 만들어줬대 네 사람이 부자냐? 운전기사인데 한 달에 120백개 못 벌었대요 근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나눠서 짜장면을 자기 쉬는 날 그래갖고 막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살림살이를 하니까 부인이 저게 딴 살림 차렸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정육 좀 하는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짜장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고긴 내가 대주만 심지어 문막에 있는 시각장애우들은 우리가 밀가루 봉원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돈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알지도 못하는 섬에다가 회사 차려서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통장에는 잔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 통장에 돈 많은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여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내 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된 분은 지난번에 우리 최재용 신부님 어머니처럼 93살에 돌아가실 때 아들 손을 잡고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씩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올마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참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죠 지금은 미국이 자유여행이 많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에 여행 가려고 해도 까다로웠어요 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요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 미국 비자 발급 받으려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보증인이 있느냐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또 막상 요즘은 미국에 이렇게 제가 로망 칼라를 차고 미국 강의하러 갈 때 거기 여권 심사하는 데서 꼬치꼬치 물어요 왜 왔느냐고 그래서 강의하러 왔다 도라는 갈 거냐 나 당국에 갈 거다 며칠 머물 거냐 뭐 10일 머무를 거다 정말로 까다롭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 성인이 물어볼 거예요 너 성당은 열심히 다녔느냐 또 가난한 이웃은 잘 돌보았느냐 회개는 많이 했느냐 하늘나라 열쇠 지고 있는 분이 다행히 베드로라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이 좀 허술해요 베드로 성인이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열쇠를 갖고 있었으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따지면 여러분들 말 대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얼버무리다가 이거 자격 없네 그리고 그냥 딴 데로 보낼 거예요 그나마 우리 베드로 사도 참 베드로 사도는요 재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성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써도 신약성서의 투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 성인이 쓴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쓴 건지는 몰라도 그것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 성인은요 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 사도 예수님 표현하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 선택된 값진 돌이란 돌 얘기만 해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의 머리돌이 되었네 돌 얘기만 해요? 돌 얘기만 해요 베드로 사도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 열쇠를 쥐고 있긴 있는데 허술하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길에 얘기를 해요 나는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얘기 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코 맙소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국무총리 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하늘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코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 돌이다 돌 얘기 많이 나오죠? 너는 나한테 걸림 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국무총리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 왕이 돼야지 국무총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데니까 아이코 맙소사 결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국무총리 될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또 그래도 그렇지 바로 전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다가 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아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해요 세 번이나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가도 그래도 베드로가 그 열둘 중에 나아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그래요? 어? 당신도 갈릴리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그런데 당신 정말 그 사람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래요 이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말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정말로 주님 그런 일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확실히 당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래요 아주 배신을 해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얼버무리고 한 게 아니라 확실히 배신을 해요 예수님 배반 세 번 했죠 따라가는 이유도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예요 냉담 지금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서 따질 만해 안 따질 만해요 따질 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린 적이 있었지 들어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늘나라 열쇠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 그 실수투성인 그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다는 거는 우리들도 실수투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다 보면 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배반까지 한 베드로 냉담 생활까지 한 베드로를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은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늘나라 아주 활짝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 바티칸 지금 베드로 성전이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십자가에 제대로도 아니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님하고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느냐라는 그럴 자격 없다 거꾸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피가 거꾸로 몰리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로 하느님 증언을 확실하게 하고 갔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두고 도망간 제자들 산 모습을 보면 안드레아는 마케드니아 아카야 지방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X자로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참수용 당해요 야고보 사도는 필립보는 소아시아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바루톨로 메오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요 바루톨로 메오도 토마는 인도에서 도끼에 맞아 죽어요 토마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토마 교회가 있잖아요 토마 마테오는 아프리카 에티오파에서 설교하다가 선교하다가 참수용 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정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 다음에 열혈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활에 맞아 죽어요 마지막 사도 마티아는 에티오파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열두 사도가 요한 사도만 빼놓고 딱 목숨 순교를 하고 죽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신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높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속을 많이 썩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어요 은총지위 속에 죽었다는 얘기에요 은총지위 속에 하느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 죽을 때 죄악 속에서 죽으면요 그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갖고 항상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속에서 살아갈 때 돌아가실 때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비자 발급 받는 게 쉬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하느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나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고 저금해 둔 돈들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금한 것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도와줄 때 이게 좀 힘든 돈이야 내가 천만 원 2천만 원을 도와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딱 도와주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돼요 잔고에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 싸놓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한쪽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낙은에 대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내가 언제 내가 그랬어요? 내 이웃 하나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동학사상 1800년의 마지막에 동학사상 할 때 인내천사상이라고 했죠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늘이 들어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당신의 분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누구 분신이야? 예수님 분신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언제 돌보아 줬느냐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병 들고 정말 아프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에게 해주는 건 곧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통장 장고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 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주님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찾아갔는데 언제 언제 주님께서 그러셨느냐고 내 이웃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옥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들 병원 내가 병원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녀요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 교회 순복음 여의도만 나오면 순복음이 나오네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인천병원 이렇게 내가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병원에 봉사자들이 200명 300명 돼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분들 다 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어요 내가 우리 내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원주에 사시는 김영문이라는 분은 원주 근처 한 38개의 복지시설에 이제까지 짜장면을 몇 개를 만들어줬냐면 7만 2천 그릇을 만들어줬대요 니 사람이 부자냐 운전기사인데 한 달에 120백 개 못 벌었대요 근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나눠서 짜장면을 자기 쉬는 날 그래갖고 막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살림살이를 하니까 부인이 저게 딴 살림 차렸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정육 좀 하는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짜장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고긴 내가 돼주마 심지어 문막에 있는 시각장애우들은 우리가 밀가루 봉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돈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알지도 못하는 섬에다가 회사 차려서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통장에는 잔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 통장에 돈 많은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돈 벌었으면 한국에다 돈 내놔야지 왜 돈을 빼돌려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 쫄딱 망했어요 내가 가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왜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 세금 해외로 빼돌린 바람에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돈 벌 수 있겠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지 부자들도 잘 사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왜 떼먹어요 왜 떼먹어 나는 요즘 뭐 버진 아일랜드 여기다가 조세피난처 만들어놓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왜 루카보금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생각나는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넣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 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고 해 아니다 네가 좀 하늘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너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음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창고를 줘서 거기다가 쏟아넣는 그 이 부자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 몇 뼈걱 대고 갖다 놓고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내가 돈 넣어놨으니까 너 오래 살아라 오래 살기 쉽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지 왜 세금을 안 내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요 가파르나움 갈릴레아 호수에 바로 위에 가파르나움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설을 읽으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설을 보면 굉장히 웃겨요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성전서 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입에 한 스타테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내라 스타테르는요 그리스로 은하 한 입인데 그거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기초 아주 최저 하루 근로비의 4배 4배 그러니까 16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만 7천원인가 3만 8천원인가 하루 아주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원 되는 걸 아니 예수님도 낸 세금을 아니 왜 안 내냐 이거예요 이 성설을 난 이거 이거 성설을 읽으면서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라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일은 뭐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올라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 세금 안 낸다고 우기면은요 아예 유대인 취급도 못 받아요 그거 16만원 뭐 많이 돈 드느냐 그리고 그냥 스타테르 낸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 내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 보면은요 자기 재산이 1조 원이나 되는데 아니 그거 한 천억 이천억 내는 게 뭐가 아꼬 천억 이천억 내도 얼마가 남아요 8천억이 남아요 8천억 아니 그 8천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2천억이 아깝다고 그걸 안 내갖고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갔잖아요 감옥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감옥을 가요 내면 되지 왜 사소한데 목숨 오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냥 통 크게 내면 되지 저는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예수님 말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만 원 갖고 있어요 만 원 갖고 있으신 분들 내가 아 저 천 원 좀 주실래요 커피 한 잔 좀 뽑아 먹게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천 원 줄 거 안 줄 거예요 주죠 줘요 아니 만 원 중에 천 원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억을 갖고 있어 천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 나 좀 돈 좀 쓰게 백억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백억 줄 거 같아 안 줄 거 같아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천 원하고 백억하고는 달라요 천 원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준다고 해도 막상 천억 갖고 있는데 내가 백억 달라고 못 줘요 백억이 그게 남의 집 애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백억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는 백억이 필요해요 왜 너 당신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돈 벌었으니까 백억 주면은 이 백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들 복지 이런 거 국가 문화재 이런 거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백억 정도는 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아니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은 900억 남아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9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그냥 갔다가 우리나라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내요 그냥 공식적으로 국가에 근데 한 10억 버는 사람들은 1년에 한 3억 정도 내요 물론 부자들이 많이 내요 일반 평범한 우리 샐러리맨보다도 많이 내요 근데 샐러리맨들은 띄워먹을 수가 없어요 그 얼마를 띄워먹나고 띄워먹어 다 내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띄워먹어 그러다 걸려갖고 감옥에 가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 저는 훌륭한 인격 쌓는 교육은 안 시키고 돈 쌓는 훈련만 시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반만 가르치고 돈을 제대로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갑부가 돼도 단 한 푼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졸부라고 그래 졸부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졸부라 졸부 졸부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금융가들 재벌가들 정치인들은 돈 쌓는 재미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법도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래갖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웃과 하느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지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쫄딱 망하고 와가지고 그냥 돈을 쓸 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하면 성당에서 나한테 그리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게 돈 좀 꼬달래는 거 돈 좀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신념이 뭐냐면 그 달에 본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와서 사기 칠려고 해도 사기 당할 돈이 없어요 그 달에 본 건 그 달에 다 쓰는데 사기 당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전 모아 어려운 이웃 돕는 문화 싫어해요 물론 어린아이한테 동전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 전체가 쓰다 남은 동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내가 재산 중에 정말로 일부분을 소중한 일부분을 띄워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 미국은 기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000억 달러가 나왔어요 2006년에 우리나라 2006년 총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3255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하고 미국 사람들 기부액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저금 통장 모아가지고 이 동전 가지고 3000억 달러 절대 못 모아요 모으면요 빌게이치, 워런 베펫 이런 사람들은요 300억 달러, 600억 달러 탁탁 기증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천만 달러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재벌가들이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질이 근데 그냥 1조 그것 그중에 1, 2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저는 돈만 모아놓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돈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나는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 살아있는데 사기당해갖고 그냥 한 푼도 못 쓰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사기치느냐고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전에 쓰세요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돈 띄워 먹느냐고 감옥에 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하늘나라 여권이 있는 분들 가슴에 이 여권이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데 돈이 1조 원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씩 웃고 못 죽어요 1조 원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는데 웃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살아갖고 저 1조 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야 돈 없는 사람이나 돈 1조 원 있는 사람 죽음 앞에는요 아무리 1조를 들이대고 나 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죽을 땐 죽는 거예요 죽을 땐 그러니까 죽음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지 않아요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정말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돈 살아있는 동안 모아둔 돈 어려운 이유 다 나눠주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100살 때 신바람 살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냥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모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죽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서로 싸우면서 원수돼서 안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초상이 나와서 방문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본당 신부가 왔는데도 상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상주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지금 부주공 갖고 싸우고 있다고 아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큰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이 우회가 좋았대요 그런데 10억이 딱 통장이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요 나눠준다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뛰어가고 텔레비전도 뛰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그런데 안 갖고 간 게 아버지 영정사진하고 가족 사존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들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유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 번 맞아 죽고 내가 돈벼락은 한 번 맞아 보고 죽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 해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벌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 데 다 하고 있어 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하는데 LG만 나는 LG의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G 사원이 아닌데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갖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사실 우리가 신부님 돈벼락 한 번 맞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데 사실 돈이 행복으로 연결된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면 평생 주식이나 복권으로 얻게 된 일확천금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모르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란 몰라도 되고 크면 자연이 알게 되는 것이라든지 돈 일찍 아는 건 아이답지도 순수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돈은 소중한 거다 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라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느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축복받은 거야 그런데 이 축복받은 돈으로 어떻게 써야 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애들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갖지요 돈은 나쁜 거고 조그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돈부터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1년에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씩 이스라엘 본국에 돈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우리는 뭐 버진 아일랜드에 띄워 먹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요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1년에 30억 달러 국가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모슬렘 6억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 통계를 보면 로또 당첨되고 나면 행복할 것 같으냐 완전히 행복이 찾아오느냐 아니래요 일단 로또에 당첨되면은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갑자기 돈이 20억이 생기면요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둔 내 사전에 8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와가지고 돈 꿔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저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홀킷하고 저기에 홀킷해가지고 다 날리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을 보세요 아주 내가 누구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결국은 부부끼리도 헤어지고요 애인끼리도 그냥 등 돌리고요 돈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끊어주는 게 돈이에요 영국에 28억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새 집 최고급 승용차 자녀는 호화 사립학교 보냈고 여기저기 사업 투자라는 손짓에 그냥 여기저기 사업 투자 그런데 그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니까 같이 좋던 부인도 이혼하고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면 10달러 남아있대요 10달러 우리 돈으로 11,050원 정도 남아요 11,500원 정도 돈 많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면 100억을 갖다 줘도요 순식간에 다 날려요 이 로조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 이래요 복권 당첨을 되돌아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독이 든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 부부끼리 이혼하고 심지어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정직하게 벌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써요 얼마나 소중하게 벌은 건데 이거 함부로 써요 정말로 고민하고 고민하고 쓰죠 그런데 순식간에 돈이 생긴 사람은요 헛헛해요 술집에 가서 날리고 바람피고 사업하고 그러다가 원래 상태보다도 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로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추적을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싹 감춰서 잘 못 찾는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400억 로또 당첨된 분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그런데 이분은요 얼마나 멋있냐면 자기 학교, 모교, 경찰서, 지역에 35억을 딱 기증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경영 공부를 하고 그런 난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4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면 이 사람의 생각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거기다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떼돈을 벌으려고 그러면 다 날리는 거지 2010년 5월 강원랜드에 부부가 놀러를 갔어요 면직 사업하는 그런데 이분이 얼마를 맞았냐면 7억 6천 6백 80만 원을 맞은 거야 로또 잭판 맞은 거죠 강원랜드에서 그런데 이 집에 빚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을 전부 카이스트에 다 기증인 거예요 카이스트 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난 그 부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이 뭐를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 돈 갖고 딴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하면 다시 본 생활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아요 별일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그냥 여기 이제 돈벼락 맞고 싶은 분들 맞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도 큰일 하신 분들이지만 하늘나라에도 공덕 쌓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요 사람 미쳐요 귀신이 쉬어요 돈 귀신이 쉬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여기 내가 여기서 들은 얘기예요 여기 우리 봉사자들한테 들은 얘기 대기업 해외지사 차 지사장으로 갔대요 근데 이쪽 기업에서 딱 와갖고 술을 디립다 저녁에 먹이고 재정상태에 대해서 물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래요 근데 기업 회장들이 먹이니까 어떻게 먹어 먹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대요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해고를 당했대요 해고를 당하고 저기 무슨 서해안 쪽에 횟집에 처형이 하는 횟집에 이걸 서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가 막힌 해외지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인맥도 넓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 내가 스카웃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좋은 자리를 관두느냐고 서비스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난 속이 안 해도 되고 이것만 날로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하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쥐고 놓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놔보세요 놔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거 돼도 안 되는 공장 운영하면서 매달 그냥 월급 마친다고 여기다 돈 끌고 저기다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는 거야 평화로운 날이 싹 정리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 뭘 그렇게 쥐려고 그러세요 쥔다고 재물은 져지는 게 아니에요 쥔다고 져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가 자살률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성서에 샘족은 9년 동안을 일하고 1년은 반드시 쉬신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남편이 한 20년 동안 하다가 구조조정 당했고 했어 당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돈 벌어 이거 죽음으로 내보는 거예요 당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2년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어디에 좀 피정도 하고 어디 학교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조정 당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게 차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다 쫄딱망이에요 통계적으로 한 95%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서둘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면요 들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요 집에서 14장 3절에 보면 인색한 자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존노가 돈을 가져 무엇하랴 여러분 인색한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수존노한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안 쓰면 그 돈은 죽은 돈이에요 안 쓰면 죽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돈 때문에요 살인도 일어나요 올 2013년 2월 3일 25살 먹은 둘째 아들이 50살 막 넘은 부모님 수면제 먹이고 연탄가스로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형도 밤새 어떻게 술 먹이고 형 이거 술 깨는데 우유가 좋아 우유 먹이고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요 이 부모님이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보험을 32개를 들어뒀대요 그리고 이 보험금이 26억이 된대요 그리고 얘한테 떨어지는 게 거의 50억 정도가 떨어진대요 25살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 자식한테 죽은 거 돈 때문에 물론 이 부모가 이 둘째 자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요 이 자식은 한이 있었던 거죠 돈은 많은 부모가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돈은 나눠서 가질 게 없는 식구들이 훨씬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돈보다는 형제간의 우애를 더 중요시해서 이렇게 키우는 집안은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집안이에요 돈은요 남한테 빌리로 다니지만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또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끼리 돈 돈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 영광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저는요 저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 평창 강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뭐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다가 야 저 양복 강의할 때 양복 없으니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 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그래갖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서 50만 원을 가지고 이 얘기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 양복 두 벌 내가 평화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에 바지 네 개 돈은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없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18장 33절에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꿈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에 노예가 안 되고 돈을 내가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아홉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스무 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돼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 일을 재개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교활한 비겁자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성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일곱 번째, 계획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심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구는 것이다 비겁자들의 더 큰 특징은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비겁자들이 쓸어 담을 만큼 많다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그들은 교활하게 남의 등을 떠밀면서 잘되면 자신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운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가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안의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라 여덟 번째,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룡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해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찍은 상대의 삶에 정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간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필자는 오늘 내용에서도 매우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손절해야 하는 일순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여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내 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된 분은 지난번에 우리 최재용 신부님 어머니처럼 93살에 돌아가실 때 아들 손을 잡고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씩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참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죠 지금은 미국이 자유여행이 많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에 여행 가려고 해도 까다로웠어요 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요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 미국 비자 발급 받으려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보증인이 있느냐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또 막상 요즘은 미국에 이렇게 제가 로망 칼라를 차고 미국 강의하러 갈 때 거기 여권 심사하는 데서 꼬치꼬치 물어요 왜 왔느냐고 그래서 강의하러 왔다 돌아는 갈 거냐 나 당국에 갈 거다 며칠 머물 거냐 뭐 10일 머무를 거다 정말로 까다롭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 성인이 물어볼 거예요 너 성당은 열심히 다녔느냐 또 가난한 이웃은 잘 돌보았느냐 회개는 많이 했느냐 하늘나라 열세 지고 있는 분이 다행히 베드로라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이 좀 허술해요 베드로 성인이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열세를 갖고 있었으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따지면 여러분들 말 대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얼버무리다가 그냥 이거 자격 없네 그리고 그냥 딴 데로 보낼 거예요 그나마 우리 베드로 사도 참 베드로 사도는요 재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성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써도 신약성서의 투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 성인이 쓴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쓴 건지는 몰라도 그것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 성인은요 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예수님 표현하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 선택된 값진 돌이란 돌 얘기만 해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집진된 이들이 내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돌 얘기만 해요 돌 얘기만 해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 열쇠를 쥐고 있긴 있는데 허술하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길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얘기 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코 맙소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국무총리 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하늘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코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린 돌이다 돌 얘기 많이 나오죠? 너는 나한테 걸린 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국무총리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 왕이 돼야지 국무총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데니까 아이코 맙소사 결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국무총리 될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 예수님이 또 그래도 그렇지 바로 전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다가 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아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해요 세 번이나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가도 그래도 베드로가 그 열둘 중에 나아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그래요? 어? 당신도 그 갈릴리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그런데 당신 정말 그 사람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래요 참 이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말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정말로 주님 그런 일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확실히 당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래요 아주 배신을 해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얼버무리고 한 게 아니라 확실히 배신을 해요 예수님 배반 세 번 했죠 따라가는 이유도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예요 냉담 지금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갖고 따질 만해 안 따질 만해요 따질 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린 적이 있었지 들어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늘나라 열쇠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 그 실수투성인 그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다는 거는 우리들도 실수투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다 보면 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배반까지 한 베드로 냉담 생활까지 한 베드로를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은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늘나라 아주 활짝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 바티칸 지금 베드로 성전이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십자가에 제대로도 아니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님하고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느냐라는 그럴 자격 없다 거꾸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피가 거꾸로 몰리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로 하느님 증언을 확실하게 하고 갔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두고 도망간 제자들 산 모습을 보느냐 안드레아는 마케드니아 아카야 지방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X자로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참수용 당해요 야고보 사도는 필립보는 소아시아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바루톨로 메우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요 바루톨로 메우도 토마는 인도에서 독기에 맞아 죽어요 토마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토마 교회가 있잖아요 토마 마테오는 아프리카 에티오파에서 설교하다가 선교하다가 참수용 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정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다음에 열혈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활에 맞아 죽어요 마지막 사도 마티아는 에티오파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가 요한 사도만 빼놓고 딱 목숨 순교를 하고 죽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신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높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속을 많이 썩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어요? 은총 지위 속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은총 지위 속에 하느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 죽을 때 죄악 속에서 죽으면요 그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갖고 항상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속에서 살아갈 때 돌아가실 때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비자 발급 받는 게 쉬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하느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나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고 저금해둔 돈들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금한 것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도와줄 때 이게 좀 힘든 돈이야 내가 천만 원 2천만 원을 도와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딱 도와주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돼요 잔고에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 싸놓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한쪽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근에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래 내가 언제 내가 그랬어요? 내 이웃 하나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동학사상 1800년에 마지막에 동학사상 할 때 인내천 사상이라고 했죠?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늘이 들어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당신의 분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누구 분신이야? 예수님 분신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언제 돌보아 줬느냐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병 들고 정말 아프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에게 해주는 건 곧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통장 장고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 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주님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찾아갔는데 언제 언제 주님께서 그러셨느냐고 내 이웃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옥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들 병원 내가 병원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녀요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 교회 순복음 여의도만 나오면 순복음이 나오네?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인천병원 이렇게 내가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병원에 봉사자들이 200명, 300명 돼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분들 다 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어요 내가 우리 내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원주에 사시는 김영문이라는 분은 원주 근처 한 38개의 복지시설에 이제까지 짜장면을 몇 개를 만들어줬냐면 7만 2천 그릇을 만들어줬대요 니 사람이 부자냐? 운전기사인데 한 달에 120백 개 못 벌었대요 근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나눠서 짜장면을 자기 쉬는 날 그래갖고 막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살림살이를 하니까 부인이 저게 딴 살림 차렸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정육 좀 하는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짜장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고긴 내가 대주마 심지어 문막에 있는 시각장애우들은 우리가 밀가루 봉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돈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알지도 못하는 섬에다가 회사 차려서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통장에는 잔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 통장에 돈 많은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돈 벌었으면 한국에다 돈 내놔야지 왜 돈을 빼돌려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 쫄딱 망했어요 내가 가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왜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 세금 다 해외로 빼돌린 바람에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돈 벌 수 있겠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지 부자들도 잘 사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왜 떼먹어요 왜 떼먹어 나는 요즘 뭐 버진 아일랜드 여기다가 조세피난처 만들어놓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왜 루카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생각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놓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 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고 해 아니다 네가 좀 하늘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너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창고를 줘서 거기다가 쏟아넣는 그 이 부자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 몇 뼈걱 대고 갖다 놓고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버진 아일랜드에다 내가 돈 넣어놨으니까 너 오래 살아라 오래 살기 쉽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지 왜 세금을 안 내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요 가파르나움 갈릴레아 호수에 바로 위에 가파르나움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설을 보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설을 보면 굉장히 웃겨요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성전서 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잡으면은 물고기 입에 한 스타테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내라 스타테르는요 그리스로 은하 한 입인데 그거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기초 아주 최저 하루 근로비의 4배 4배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37,000원인가 38,000원인가 하루 아주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 원 되는 걸 아니 예수님도 낸 세금을 아니 왜 안 내냐 이거예요 이 성설을 난 이거 성설을 보면서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라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일은 뭐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 세금 안 낸다고 우기면은요 아예 유대인 취급도 못 받아요 그거 16만 원 뭐 많이 돈 드느냐 그리고 그냥 스타테르 낸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 보면은요 자기 재산이 1조 원이나 되는데 그거 한 천억, 이천억 내는 게 뭐가 아꼬 천억, 이천억 내도 얼마가 남아요? 8천억이 남아요 8천억 아니 그 8천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2천억이 아깝다고 그걸 안 내갖고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갔잖아요 감옥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감옥을 가요? 내면 되지 왜 사소한데 목숨 오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냥 통 크게 내면 되지 저는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예수님 말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만 원 갖고 있어요 만 원 갖고 있으신 분들 내가 아 저 천 원 좀 주실래요? 커피 한 잔 좀 뽑아 먹게?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천 원 줄 거 안 줄 거예요? 주죠 줘요 아니 만 원 중에 천 원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억을 갖고 있어 천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 나 좀 돈 좀 쓰게 백억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백억 줄 거 같아 안 줄 거 같아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천 원하고 백억하고는 달라요 천 원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준다고 해도 막상 천억 갖고 있는데 내가 백억 달라고 하면 못 줘요 백억이 그게 남의 집 애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백억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는 백억이 필요해요 왜? 너 당신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돈 벌었으니까 백억 주면은 이 백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들 복지 이런 거 국가 문화재 이런 거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백억 정도는 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아니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은 900억 남아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9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그냥 갔다가 우리나라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내요 그냥 공식적으로 국가에 근데 한 10억 버는 사람들은 1년에 한 3억 정도 내요 물론 부자들이 많이 내요 일반 평범한 우리 샐러리맨보다도 많이 내요 근데 샐러리맨들은 띄워먹을 수가 없어요 그 뭐 얼마를 띄워먹나고 띄워먹어 다 내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띄워먹어 그러다 걸려갖고 감옥에 가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 저는 훌륭한 인격 쌓는 교육은 안 시키고 돈 쌓는 훈련만 시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반만 가르치고 돈을 제대로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갑부가 돼도 단 한 푼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졸부라고 그래 졸부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졸부라 졸부 졸부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금융가들 재벌가들 정치인들은 돈 쌓는 재미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법도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래갖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웃과 하느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재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쫄딱 망하고 와갖고 그냥 돈 있을 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하면 성당에서 나한테 와 그리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게 돈 좀 꼬달래는 거 돈 좀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신념이 뭐냐면 그 달에 본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와서 사기 칠려고 해도 사기 당할 돈이 없어요 그 달에 본 건 그 달에 다 쓰는데 사기 당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전 모아 어려운 이웃 돕는 문화 싫어해요 물론 어린아이한테 동전을 모아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 전체가 쓰다 남은 동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내가 재산 중에 정말로 일부분을 소중한 일부분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 미국은요 기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000억 달러가 나왔어요 2006년에 우리나라 2006년 총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3255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하고 미국 사람들 기부액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저금통장 모아갖고 이 동전 가지고 3000억 달러 절대 못 모아요 모으면요 빌게이치, 워런 베펫 이런 사람들은요 300억 달러, 600억 달러 탁탁 기증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천만 달러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재벌가들이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 질이 근데 그냥 1조 그것 그중에 1, 2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저는 돈만 모아놓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돈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나는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 살아있는데 사기당해갖고 그냥 한 푼도 못 쓰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사기치느냐고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전에 쓰세요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돈 띄워 먹느냐고 감옥에 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하늘나라 여건 있는 분들 가슴에 여건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데 돈이 1조 원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씩 웃고 못 죽어요 1조 원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는데 웃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살아갖고 저 1조 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야 돈 없는 사람이나 돈 1조 원 있는 사람 죽음 앞에는요 아무리 1조를 들이대고 나 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죽을 땐 죽는 거예요 죽을 땐 그러니까 죽음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지 않아요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정말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돈 살아있는 동안 모아둔 돈 어려운 이유 다 나눠주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100살 때 신바람 살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냥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죽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서로 싸우면서 원수돼서 안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초상이 나와서 방문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본당 신부가 왔는데도 상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상주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지금 부주공 갖고 싸우고 있다고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큰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이 우회가 좋았대요 그런데 10억이 딱 통장이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요 나눠준다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다고 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뛰어가고 텔레비전도 뛰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그런데 안 갖고 간 게 아버지 영정사진하고 가족 사진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들더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유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 번 맞아 죽고 내가 돈벼락은 한 번 맞아 보고 죽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 해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벌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 데 다 하고 있어 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한대요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G 사원이 아닌데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갖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사실 우리가 신부님 돈벼락 한 번 맞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런데 사실 돈이 행복으로 연결된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면 평생 주식이나 복권으로 얻게 된 일확천금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모르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란 몰라도 되고 크면 자연이 알게 되는 것이라든지 돈 일찍 아는 건 아이답지도 순수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돈은 소중한 거다 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라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느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축복받은 거야 그런데 이 축복받은 돈으로 어떻게 써야 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요 돈은 뭐 나쁜 거고 조그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돈부터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1년에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씩 이스라엘 본국에 돈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우리는 뭐 버진 아일랜드에 뛰어먹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요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1년에 30억 달러 국가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모슬렘 6억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 통계를 보면 로또 당첨되고 나면 행복할 것 같으냐 완전히 행복이 찾아오느냐 아니래요 일단 로또에 당첨되면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갑자기 돈이 20억이 생기면요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둔대요 사준에 8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와가지고 돈 꿔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저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홀끽하고 저기에 홀끽해가지고 다 날리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을 보세요 아주 내가 누구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결국은 부부끼리도 헤어지고요 애인끼리도 그냥 등 돌리고요 돈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끊어주는 게 돈이에요 영국에 28억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새집 최고급 승용차 자녀는 호아 사립학교 보냈고 여기저기 사업 투자라는 손짓에 그냥 여기저기 사업 투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니까 같이 좋던 부인도 이혼하고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면 10달러 남아있대 10달러 우리 돈으로 만 천 오십 원 정도 남아요 만 천 한 오백 원 정도 돈 많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면 백억을 갖다 줘도요 순식간에 다 날려요 이 로조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 이래요 복권 당첨을 되돌아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독이 든 그래서 부부는 로또 당첨되면 부부끼리 이혼하고 심지어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정직하게 벌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써요 얼마나 소중하게 벌은 건데 이거 함부로 써요 정말로 고민하고 고민하고 쓰죠 근데 순식간에 돈이 생긴 사람은요 헛헛해요 라고 술집에 가서 날리고 바람피고 사업하고 그러다가 원래 상태보다도 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로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 추적을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싹 감춰갖고 잘 못 찾는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400억 녹도 당첨된 분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자기 학교 모교 경찰서 지역에 35억을 딱 기증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경영 공부를 하고 그러 난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4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면은 이 사람의 생각이 건강해져요 근데 거기다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떼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다 날리는 거지 2010년 5월 강원랜드에 부부가 놀러를 갔어요 면직 사업하는 근데 이분이 얼마를 맞았느냐 하면 7억 6천 6백 80만 원을 맞은 거야 로또 잭판 맞은 거죠 강원랜드에서 근데 이 집에 빚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돈을 전부 카이스트에 다 기증인 거예요 카이스트에 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난 그 부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이 뭐를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돈 갖고 딴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하면은 다시 본 생활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아요 별일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그냥 여기 이제 돈벼락 맞고 싶은 분들 맞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도 큰일 하신 분들이지만은 하늘나라에도 공덕 쌓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요 사람 미쳐요 귀신이 쉬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아 여기 내가 여기서 들은 얘기에요 여기 우리 봉사자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대기업 대기업 해외지사 차 지사장으로 갔대요 근데 이쪽 기업에서 딱 와갖고 술을 들입다 저녁에 먹이고 재정상태에 대해서 물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래요 근데 기업 회장들이 먹이니까 어떻게 먹어 먹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대요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해고를 당했대요 해고를 당하고 저기 무슨 서해안 쪽에 횟집에 처형이 하는 횟집에 이걸 서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가 막힌 해외지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인맥도 넓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 내가 스카웃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좋은 자리를 관두느냐고 서비스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남 속이 안 해도 되고 이것만 날로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하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막 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쥐고 놓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놔보세요 놔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거 돼도 안 되는 공장 운영하면서 매달 그냥 뭐 월급 마친다고 여기다 돈 끌고 저기다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는 거야 평화로운 날이 싹 정리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 뭘 그렇게 쥐려고 그러세요 쥔다고 재물은 져지는 게 아니에요 쥔다고 져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가 자살률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성서에 샘족은 9년 동안을 일하고 1년은 반드시 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남편이 한 20년 동안 하다가 구조조정 당해갖고 했어 당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돈 벌어 이거 죽음으로 내보는 거예요 당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2년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어디가 좀 피종도 하고 어디 학교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조정 당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게 차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다 쫄딱 망해요 통계적으로 한 95%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서둘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면요 들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요 집에서 14장 3절에 보면 인색한 자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존노가 돈을 가져 무엇하냐 여러분 인색한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뭐해요 수존노한테 돈이 있으면 뭐해요 안 쓰면 그 돈은 죽은 돈이에요 안 쓰면 죽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돈 때문에요 살인도 일어나요 올 2013년 2월 3일 25살 먹은 둘째 아들이 50살 막 넘은 부모님 수면제 먹이고 연탄가스로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형도 밤새 형도 밤새 어떻게 술 먹이고 형 이거 술 깨는데 우유가 좋아 우유 먹이고 그리고 죽였어요 그런데요 이 부모님이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보험을 32개를 들어뒀대요 그리고 이 보험금이 26억이 된대요 그리고 얘한테 떨어지는 게 거의 50억 정도가 떨어진대요 25살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 자식한테 죽은 거야 돈 때문에 물론 이 부모가 이 둘째 자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요 이 자식은 한이 있었던 거죠 돈은 많은 부모가 자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돈은 나눠서 가질 게 없는 식구들이 훨씬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돈보다는 형제 간의 우애를 더 중요시해서 이렇게 키우는 집안은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집안이에요 돈은요 남한테 빌리로 다니지만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또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끼리 돈 돈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 영광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저는요 저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 평창 강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다가 야 저 양복 강의할 때 양복 없으니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 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그래갖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서 50만 원을 가지고 이 얘기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 양복 두 벌 내가 평화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두 벌에 바지 네 개 돈은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없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18장 33절에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꿈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에 노예가 안 되고 돈을 내가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아홉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스무 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돼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교활한 비겁자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성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일곱 번째 계획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신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구는 것이다 비겁자들의 더 큰 특징은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비겁자들이 쓸어 담을 만큼 많다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그들은 교활하게 남의 등을 떠밀면서 잘되면 자신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운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가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안이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라 여덟 번째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룡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해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찍은 상대의 삶에 정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메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관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필자는 오늘 내용에서도 매우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손절해야 하는 1순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